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영상입니다 벵앤올룹슨에서 올해 초에 나비처럼 우아하고 독특하게 펼쳐지는 신개념의 4K OLED TV 베어비전 하모니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제품에 대해서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없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국내 출시 설명회를 얼마 전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국내 최대의 벵앤올룹슨 매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톨슨 벨루어 수석 디자이너가 베어비전 하모니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제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분이 톨슨 벨루어 수석 디자이너예요 베어비전 하모니를 직접 디자인한 분이고요 이분은 지난 30년간 마스터 디자이너로 벵앤올룹슨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을 해왔는데요 벵앤올룹슨의 럭셔리 스피커 베어랩 18, 20, 베어사운드 1, 2 그리고 베어비전 이클립스, 아방트 등의 제품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럼 제품에 대해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떤가요? 바로 이게 그 나비처럼 우아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디자인도 멋지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움직임이 베어비전 하모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요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펼쳐지는 베어비전 하모니의 특별한 스피커 패널은 예전 코펜하겐 박물관 프로젝트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와 같이 만들게 되었다고 현장에서 톨슨 벨러가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주변 가구나 조명 등 거실 인테리어와 어우러지도록 스피커 패널을 가구처럼 보이게 우드 소재를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베어비전 하모니는 최근 주목받는 인테리어에 녹아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는 가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제품입니다 베어비전 하모니는 사용 환경과 인테리어에 따라 플러 스탠드를 활용해서 바닥에 세우거나 또는 브라켓으로 벽걸이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톨슨 벨러에 이어 뱅은 룹슨 알렌카이 기술 책임의 사운드 설명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베어비전 하모니는 뛰어난 사운드 그리고 생생한 영상이 하나로 융합된 완전체 TV입니다 3채널 사운드 센터를 통해 강력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1인치 트위터 1개, 2.5인치 풀레인지 드라이버 2개, 4인치 위드레인지 우퍼 1개, 4인치 우퍼 2개 등 총 6개의 스피커 드라이버와 각 드라이버를 보조하는 6개의 앰프를 탑재했습니다 총 출력이 무려 450W나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TV로만 볼 수는 없겠죠 베어비전 하모니에는 뱅앤롤룹슨 하이엔드 스피커에 적용되는 어댑티드 베이스 리니어제이션 기능이 추가되어서 사용 중에 음영이 갑자기 커져도 저음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해 음의 왜곡과 드라이버 손상을 방지하고 사운드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에 탁월한 음질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시연을 보여줬는데요 4K OLED 화질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사운드가 정말 좋더라구요 또한 베어비전 하모니는 TV가 꺼져 있을 때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과 연결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TV와는 확실히 다른 제품이었어요 4K OLED TV와 초고음질 뱅앤롤룹슨 스피커를 결합한 혁신적인 TV 화질, 사운드 두가지 모드를 만족시키는 제품이었습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는 LG전자의 4K OLED이구요 웹OS 4.5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그 외에 에어플레이2, 크롬캐스트, 블루투스 등의 무선 연결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스 기기와 연결해서 음악 감상을 목적으로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면 아 이 제품 우리집 거실에 두고 쓰면 정말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짜 멋졌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각자의 집 거실에 두고 사용을 하려면 성공 해야 되겠죠 정말 욕심났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베어비전 하모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실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국 벤앤올루프슨 매장을 찾아가 보세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 그리고 뛰어난 사운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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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